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6 시즌이 끝나고 클리브랜드는 팀의 주축으로 떠오른 프란시스코 린도어와 호세라 아미레스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합니다. 서비스 타임 1년을 소화한 린도어에게는 7년 1억 달러, 서비스 타임 2년을 소화한 라미레스에게는 7년 4,800만 달러로 차이가 컸습니다. 입단 보너스가 290만 달러에 달한 1라운더 출신으로 데뷔 시즌에 신윤왕 2위에 오르고 2016년 골드글러브와 플래티넘 글러브를 따낸 린도어가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과 함께 팀의 간판이 된 반면 무언가 뚱한 표정의 라미레스는 입단 보너스가 5만 달러에 불과했고 실력에 대한 확신도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을 받아들인 쪽은 놀랍게도 라미레스였습니다. 클리브랜드는 FA 1년을 남겨놓고 린도어를 매치로 트레이드합니다. 그리고 린도어는 사실상 FA 계약에 해당되는 10년 3억 4,100만 달러 계약을 매치화 맺습니다. 개인적으로 타티스보다 100만 달러를 더 받아낸 린도어의 계약은 최근 몸가 폭등의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 시즌이 끝난 후 클리브랜드는 2년 2,400만 달러 계약이 남은 라미레스에게 6년 1억 1,4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제안합니다. 기준 계약을 합치면 11년 1억 4,000만 달러 계약으로 라미레스가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2차로 7년 1억 2,900만 달러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평균 연봉이 2천만 달러도 되지 않은 이 제안 역시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라미레스는 트레이드 시장의 최대어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라미레스가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액을 기준으로 린도어의 계약보다 정확히 2억 달러가 적은 7년 1억 4,100만 달러 계약에 사인하게 됩니다. 2억 달러 계약이 충분했던 라미레스가 아무리 낮게 잡아도 5천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는 보도가 나오자 나는 다른 곳에서 받는 2억 달러보다 클리브랜드에서 받는 1억 5천만 달러가 더 행복하다. 1억 5천이든 2억이든 내 인생은 똑같을 것이다. 야구는 좋아서 하는 거지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등의 명언을 쏟아냅니다. 가장 속이 탄 사람은 에이전트였을 텐데요. 우리 돈으로 최소 32억에 해당되는 250만 달러의 수수료를 손해본 라미레스의 에이전트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말렸지만 라미레스는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성자가 탄생합니다. 아레나도는 FA까지 1년을 남겨둔 2019년 콜로라도와 8년 2억 6천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연평균 3,200만 달러는 당시로서는 그레인키에 3,440만 달러에 이은 전체 2위이자 야수 1위였습니다. 하지만 아레나도와 콜로라도는 갈라서게 됐고 콜로라도는 아레나도를 세인트루이스로 트레이드합니다. 이때 아레나도는 1년 1,500만 달러 계약을 추가해줌으로써 평균 연봉을 3,200만 달러에서 3,055만 달러로 떨어뜨려줍니다. 지난해 아레나도는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10년 연속 골드글러브와 6년 연속 플래티넘 글러브를 따냈고 조정 OPS 154와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7.9는 커리어 하이에 해당됐습니다. 때마침 아레나도는 시즌 후 옵트하우스를 쓸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한몫 제대로 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아레나도가 옵트하우스를 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아레나도는 5년 1억 4,400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옵트하우스를 쓰지 않기로 합니다. 아레나도가 옵트하우스를 포기하고 나서 아레나도의 속을 쓰리게 할 계약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마차도가 맺은 11년 3억 5천만 달러 계약은 아레나도에게는 직격탄이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차도의 생애 연봉은 4억 9천 2백만 달러가 된 반면 아레나도는 3억 1천만 달러로 마차도가 아레나도보다 1억 8천 2백만 달러를 더 벌게 됐기 때문입니다. 마차도의 계약이 발표된 후 MLB 네트워크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아레나도는 옵트하우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지금도 내가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콜로라도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아레나도를 버렸고 세인트 루이스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복덩이를 얻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마차도와 아레나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2년생인 마차도는 2010년 드래프트에서 하파와 타이온에 이은 전체 3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도미니카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마이애미에서 성장했다는 점에서 마차도는 에이로드와 비교가 됩니다. 1991년생으로 마차도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아레나도는 캘리포니아 출신이지만 지터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드래프트에서 콜로라도의 2라운드 59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아레나도보다 2순위 아래인 61순위에서 뽑힌 캘리포니아 출신 고교 중견수는 트레이스 톰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드래프트 당시 아레나도의 평가는 어깨는 뛰어나지만 민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격수는 물론 3루수도 될 수 없으며 포수가 가장 어울리는 포지션이다 였습니다. 하지만 아레나도는 마이너 시절부터 개인 영양사를 고용하고 툴루이츠키로부터 받은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함으로써 근육질의 몸으로 거듭났고 최고의 3루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더 뛰어난 3루수는 누구일까요? 레퍼런스 승리기여도로 비교하면 아레나도는 통산 52.2, 마차도는 통산 52.0으로 한 살이 더 어린 마차도가 우위입니다. 팬그래프 승리기여도에서도 마차도는 46.6으로 45.7인 아레나도에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이는 공격력에서의 근소 우위 덕분으로 조정 OPS는 마차도가 126, 아레나도가 124, 조정 득점 생산력은 마차도가 124, 아레나도가 121입니다. 클래식 강자인 아레나도는 쿠어스필드의 도움을 얻어 30폼넌 백타점 시즌을 7번이나 만들어냈지만 30폼넌 백타점 시즌이 2018년과 지난해 2번밖에 없는 마차도가 종합 공격력에서는 아주 근소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골드글러브 2개를 따낸 마차도도 엘리트 3루수이지만 아레나도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레나도는 지난 시즌을 통해 10년 연속 골드글러브에 성공함으로써 데뷔 시즌부터 시작한 기록으로는 이치로와 역대 타이 기록이자 내야수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10개의 골드글러브는 마이크 슈미트와 함께 3루수 역대 2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모든 포지션을 합쳐 1명에게만 주는 플래티넘 글러브도 6개째를 따내 4개인 야디에르 몰리나를 제치고 역대 1위에 올랐습니다. 수비에서 노세아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아레나도는 이러다가는 브룩스 로빈슨이 가진 3루수 최고 기록이자 야수 최고 기록에 당되는 16년 연속 골드글러브에도 도전할 기세입니다. 아레나도의 골드글러브 연속 수상은 결코 관성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아레나도가 2016년 이후 기록한 5AA-92는 50인 맷 체프먼과 36인 호세라 아미레스를 제친 압도적인 3루수 1위로 같은 기간 마차도는 14를 기록했습니다. DRS에서도 아레나도는 155로 97인 마차도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록 또한 아레나도는 5AA-14, DRS-19였던 반면 마차도는 5AA-9, DRS-3이었습니다.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야수들이 나이가 먹고 승리기여도를 왕창 까먹는 이유는 수비가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아레나도의 3루수비가 마차도의 3루수비보다 더 오래 엘리트 레벨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리기여도 싸움은 아레나도가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특히 누가 팀에 우승을 선물해줄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팬그래프 스티머 예상에 따르면 아레나도와 마차도는 홈런, 타점, OPS, WRC+, 팬그래프 승리기여도에서 거의 판박이인 예측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3,181만 달러 평균 연봉을 11년 동안 더 받게 될 마차도와 2,880만 달러 평균 연봉을 5년 동안 더 받는 아레나도 중 과연 누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은퇴할 수 있을지 마이크 슈미트 대 조지 브렛의 대결이 다시 탄생한 느낌입니다. 한편 3루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3루수였지만 드라마틱하게 몰락했으며 앞으로 4년 동안 3,857만 달러 연봉을 받는 앤서니 랜돈입니다. 2021년 고관절 수술과 지난해 오른손목 힘줄 수술로 2년 동안 105경기 출장에 그치고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1.0에 그친 랜돈은 겨울 훈련을 통해 전과 같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올 시즌이나 다음 4년이 안 풀린다고 해도 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하고 싶다. 지금 당장은 4년 동안 야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아이들과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야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랜돈의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말을 한 시점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샌드에고는 오도어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텍사스 국제 스카우트 출신인 프렐러 단장이 프로파 마자라에 이어 또 한 명의 텍사스 선수를 영입한 건데요. 지난 4년간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 0.9로 수비와 공격이 모두 무너진 오도원은 백업 내야수 자리를 두고 브랜든 딕슨과 경쟁할 전망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